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권, 제1부 항일혁명, 회고록 4권의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친필명지가 있습니다. 15. 언제나 인민을 믿고 어떤 조건에서도 혁명적 신념을 버리지 않으며 자주로선을 일관하게 견제하면서 광범한 반일용량을 하나로 묶어 세운 것은 항일혁명의 승리를 담보한 주되는 여인이었다. 김일성 제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1. 사나운 회오리 시련의 나날들은 꿈결처럼 지나갔다. 우리 앞길을 막아서던 중중첩첩한 선령들은 저 멀리로 사라지고 피와 고뇌로 울룩진 원정은 승리적으로 정결되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는 그 승리에 기초하여 혁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었다. 병마에 지친 몸을 끌고 노야령 산정에 오른 나는 대원들과 함께 왕총의 산발들을 굽어보며 환성을 올렸다. 수개월 동안 조연과 혹한 속에서 겹싸인 피건이 순간에 다 가셔지고 고향의 뒷동산에라도 와닿은 것 같은 희열로 마음마저 구름처럼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왕총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며칠 동안 침상에서 고열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원정에서 얻은 척한의 후유증이 또다시 나를 쓰러뜨렸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숙반바람의 유격구가 만신창이 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의 침상에까지 날아들어왔다. 간호병들도 유격구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자경분자들의 재상을 분노에 차서 고발하는 것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혁명을 하느라고 왕총 호란이 적다하게 뛰어다니던 당원들과 공청원들, 분여 회원들이 광란적인 살인각본의 작성자들과 그 집행자들에게 저주를 보내며 자기 자신들이 피로써 개척하고 사수해온 유격근거지를 버리고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은 전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한순간에 죄다 정지되고 세상 만물이 빙하에 짓눌려 정말을 구하는 것 같은 무서운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었다. 라자구 등판에서 겪은 시련이 크다고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약과라고 할 수 있다. 16명밖에 안 되는 대월을 이끌고 척한에 걸린 몸으로 전교령을 넘을 때의 난관 역시 멋진 것이기는 하였으나 민생단 문제 때문에 당해야 했던 거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에는 원종대의 앞길을 막아서던 장애가 명백하였다. 그 장애란 바로 추격하는 적과 나의 척한이었다. 우리는 김노인과 같은 귀인의 도움으로 적의 봉쇄를 돌파하였고 저택주노인과 같은 은인의 도구로 아사, 동사, 병사의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인민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런데 간도의 유격 큰 거지들에서는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타도하는 사람들과 타도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모순이나 대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도하는 사람들은 타도당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혁명대회에서 무자비하게 제거하였다. 숙반에 심판되어 오른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지난 날 혁명을 위해 일신을 초계와 같이 바쳐온 거멸된 투사들이었다. 그렇다면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는 이 해계망측한 소탕전에서 저가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누구를 적으로 보고 누구를 우리 편으로 보아야 하는가. 숙반 지도부는 자기들이 처형한 수백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적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런 판결을 합당하다고 보겠는가. 만일 그 판결이 합당치 않은 것이라면 숙반사업을 지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해야 하는가. 이것은 수백수천명 혁명가들의 출혈로 무섭게 비틀거리는 동만의 현실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기하고 있던 물음이었다. 나는 몸도 마음도 다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여영구에는 나를 병마에서 건져줄 만한 명의도 없었고 신통한 약재도 없었다. 그저 민간요법을 좀 알고 있는 대원들이 겨대로 내 머리맡에 앉아 찬물찜질을 하느라고 있는 송이를 다 할 뿐이었다. 서북구 마을 사람들은 내 병을 염려하여 꿀과 노루피를 보내주었다. 중국 노인들도 차를 끓여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였다. 김사령이 건강해야 유격구도 고수하고 항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격대원들에게 간호를 잘해드리라고 부탁하였다. 꿀도 차도 노루피도 보양재로서는 남을 할 데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들과 약재들을 원정에서 돌아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전우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는 독감 환자도 있었고 동상자도 있었으며 대장염이나 기관지염에 걸려 고통받는 대원들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오한을 무릅쓰고 성감용의 부축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대원들을 찾아갔다. 그때 내 눈을 제일 아프게 자극한 것은 원정에 참가했던 전우들의 벌품없는 옷차림이었다. 초연에 그슬리고 청탄에 찢겨진 그들의 군복마다에는 전화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온 겨울 혹함 속에서 생사를 같이 한 전우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재봉대에 전령병을 파견하였다. 그 전에 가을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전문진에게 다음 해에 입을 부대의 여름옷을 미리 지어놓으라는 과부를 맡기고 갔었는데 그 과제가 수행되었다면 원정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스무벌쯤 골라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 당시 재봉대는 다홍에서 멀리 떨어진 솔밭거리 밀림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성원이라고 해야 전문진과 한성희를 비롯한 몇 사람밖에 없었다. 전문진이 동령회원에서 양재기술을 조금 배우다가 나온 구대원이라면 한성희는 여영구에서 아동단 사업을 하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신대원이었다. 전령병과 함께 군복을 지고 여영구로 달려온 것은 전문진이 아니라 몇 달째 북만에 간 원정대를 기다리며 외진 섬이나 다름없는 솔밭거리 수림 속에서 임신 중에 있는 그를 정성껏 간호하고 있던 한성희였다. 한성희는 알아 누워있는 나를 보자 눈물부터 쭈르르 흘렸다. 그가 지고 온 군복들을 원정대원들에게 갈아입힌 다음 나는 한성희를 재봉대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솔밭걸로 돌아간 줄로만 알았던 한성희가 다음 날 아침 잣죽에 얹혀있는 밥상을 들고 내 앞에 다시금 천연술에 나타났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물었다. 억봉동호 어떻게 또 여기에 나타났어? 무슨 일이 생겼어? 억봉이란 한성희의 암형이었다. 그는 한영숙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한성희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어제 설밭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성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동단 시절이나 이때 후나 그는 상급의 명령 지시에 불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충실하고 순박하고 고지식한 여성이었다. 그가 나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멈춰 누워계시는데 제가 돌아간들 문진 언니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걱정하는 한성희의 그 음심 깊은 마음은 물론 고마운 것이었다. 나는 접살과 미역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한성희의 배낭 속에 넣어주며 그를 달래였다. 여기에 나를 돌봐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 동무는 내 걱정을 말고 오늘 중으로 당장 설밭거리에 돌아가야 하오. 동무가 가지 않으면 전문진이는 어떻게 하오. 지금이 바로 막다리라고 하는데 혼자서야 해산을 할 수 없지 않소. 장군님 다른 명령만은 다 집행하겠지만 이 명령만은 간호를 해드리지 못하고 재봉대로 돌아가면 문진 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장군님 저의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제일 급한 대목을 넘기고 계시는데 혀대원들이 한 명도 없다니 말이 됩니까? 한성희는 오히려 나를 설복하느라고 열을 올렸다. 성희동호 부탁이니 어서 돌아가소. 문진동호를 간호해 주오. 그때 리허석 중대장이 한성희를 권경에서 구원해 주었다. 대장 동지 한성희가 가도 산파구실은 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못 나와본 처녀가 어떻게 해산방절을 합니까? 경험 있는 여자를 물색하여 보내겠다는 중대장의 말에 나는 그만 굽어들고 말았다. 한성희는 그날부터 주야로 나를 간호하여 주었다. 그는 끼니마다 밥상에 잣죽을 놓아주곤 하였다. 아마 그의 주문을 받고 사중대 대원들이 여영부의 수림 속에 들어가 눈 속에 파묻힌 잣송이들을 주어온 모양이었다. 중대장 자신도 막대기를 들고 아침마다 잣사냥을 떠나곤 하였다. 한성희는 자기가 간호를 잘못해서 장군님의 몸을 추세우지 못한다면 조선사람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밤잠도 자지 않고 극성스레 나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언제였던지 그가 자기의 머리태를 잘라 나의 신발바닥에 깔아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하나의 사실을 보고 한성희가 정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마저도 서슴없이 떼어주는 그런 형의 인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핏줄이란 역시 속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한성희의 일가는 모두가 동정심이 강하고 인간미가 풍부한 혁명가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한창섭은 리광, 김철, 김은식 등의 투사들과 함께 일찍부터 북하마탕 일대에서 항일혁명에 참가한 선각자의 한 사람이었다. 대방자 반일회 조직을 책임지고 리광 별동대의 군량미 조달을 위해 통분소주하던 그는 1932년 봄에 일본군 터벌대의 군도에 찔려 참살되었다. 언니 한옥선도 적들에게 화용을 당하였다. 오빠 한성우는 싸움터에서 전사하였다. 유격근거지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왕청에서 우리와 함께 적구활동을 많이 했고 후에는 북만의 항일연군부대에서 지대장으로 이름을 날린 나의 전우 한흥건도 바로 한성희의 사촌오빠이다. 한흥건인의 어형제는 싸움터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열사들이었다. 한성희네 두 자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유격대에 입대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두 딸이 다 집을 떠나면 어머니는 누가 모시고 가정은 누가 돌보느냐 하는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자매 간의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한성희는 입대 적격자가 못된다는 대로부터 매번 수세에 몰리곤 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날 숙범엔 안 돼. 언니가 하는 일은 나도 다 하지 않니? 키도 언니만 치는 크단 말이야. 한성희가 이런 말로 맵짝의 공격을 들이대면 언니는 언니대로 여유작작하게 반공격을 가해오구나였다. 키는 커도 젖비린내야 어디 가겠니? 올라가지도 못할라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동단 생활이나 잘하여라. 그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참군의 영예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다. 딸들이 이불 밑에서 자신들의 장례를 결정하는 운명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때 그 대화의 한 토막을 우연히 엿듣게 된 한성희의 어머니는 자기가 입고 다니던 반벌무명 치마를 뜯어 밤을 새워가며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개의 배낭을 만들었다. 다음 날에는 그 배낭들에 미식가루를 듬뿍듬뿍 닦아놓았다. 그 두 배낭이 자기들이 지고 가게 될 행장이며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가 꾸려줄 수 있는 지참품과 같은 물건이라는 것을 한성희네 자매가 알게 된 것은 그 다음 날의 일이었다. 그날 한성희의 어머니는 두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어머니는 자식들의 복량을 바라지 않는다. 나라도 찾지 못한 주제에 효도가 다 뭐냐. 너희들이 이 에미를 돌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둘 다 이다름으로 유격대에 들어가거라. 어머니! 두 자매는 울음을 터치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들은 가슴을 치는 맹략과 눈물로써 어머니를 하식하였다. 1934년 봄에 우리는 한성희를 지휘부직속 재봉대로 소환하였다. 그는 전도가 정망되는 여대원이었다. 성격상 약점이 있다면 만사를 너무 태평스럽게 대하는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성으로서는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군인으로서는 놀랍다고 할 만지 양순하고 무경각하였다. 이 무경각성 때문에 한성희는 결국 적들에게 붙잡혀 혁명을 중도 반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본대로 찾아오라는 나의 지령을 받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북행길에 올랐던 그는 영안현 이도하자의 수림 속에서 적들의 포위 속에 늘었다. 수십 명의 위만군 병사들이 청대를 꺼나들고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어린 여대원은 콧놀이를 흥얼거리며 냇가에서 무리를 감고 있었다. 우리가 무성지구에 진출하여 새 사단을 조직하고 있을 때 체포된 그는 라자구에서 적들의 문처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수인들을 지키고 있던 보처들 중에는 한성희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동정한 양심적인 조선인 보처도 있었다. 그는 혁명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귀순 문서장의 도장을 찍고 매일매일을 치욕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교형리들이 한성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보처는 그 여자에게 탈출을 건의하였다. 자기도 총을 벗어던지겠으니 함께 도주하여 조선으로 나가든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초막이나 치고 생활하는 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한성희는 그의 동의하였고 그의 도움으로 조기 소구를 감쪽같이 탈출하였다. 그 조선인 보처는 훗날 그의 남편이 되었다. 한성희가 족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다같이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어떤 여대원들은 너무 분해서 밥도 먹지 않았다. 친동생처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던 조언우를 잃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성희의 금세를 잘 알고 있는 왕총 시절의 투사들은 지금도 그를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다. 한성희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경력을 두고 몹시 아쉬워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도 다른 투사 어머니들처럼 저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빨치산대호에 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물론 한성희가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더 투쟁을 계속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혁명이란 탄탄대로가 아니다. 출발 신호만 울리면 누구나 쾌속으로 뛰어가 쉽사리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백미터 경기 같은 것은 더욱 아니다. 성공과 실패, 전진과 후퇴, 악량과 좌절의 부단한 교차와 반복 속에서 승리를 향해 달리는 끝없는 행로가 바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장관 행로에 무슨 곡절인들 없겠는가. 자식들이 부모들을 원망할 때마다 한성희는 이런 말로 그들을 타일렀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력 가운데 어쩜이 좀 있다고 너희들까지 고민할 것은 없다. 조선노동당은 부모의 잘못을 가지고 자식들을 호물하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의 정치이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거라. 나는 한성희가 자식들을 옳게 교양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당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간직한 성실하고 결백한 여성이었다. 한성희가 쏘어준 그 잣즙과 사슴고기를 넣은 접살주옥의 도구로 나는 사흘 만에 병석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바로 이런때에 리효석 중대장이 나에게 반민생단 투쟁의 사나운 회월이가 일고 있는 유격구의 실태를 상세히 통보해 주었다. 그는 어느 현에서는 어떤 간부를 죽였고 어느 현에서는 어떤 지휘관을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하였는가를 일일이 예중하였다. 그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간도에서 현과 구의 지도간부들과 중대급 이상 유격부대 지휘관들은 거의 다 숙청된 것으로 알아도 무방하였다. 조선사람 치고서 글줄이나 쓰고 연설가락이나 하던 사람들은 다 잡아 없애버렸다. 북만으로 원정을 떠날 때 왕청에 떨궈두었던 우리 부대 장병들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만한 정수분자들은 다 잡아 제끼었다. 미처 조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석이요, 회장이요, 구이요 하는 자리에서 싹 쓸어버렸다. 민생단의 조작은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 통치의 진흥화의 산물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민생단을 내온 석심은 모략과 권모술수의 방법으로 조선혁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자는 데 있었다. 총칼정치를 해도 안 되고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쓰고 내선일체며 동조동군을 부르짖어도 안 되니 조선사람들끼리의 고륙상쟁으로 혁명세력을 숙청 소멸함으로써 지한유지에서 당하는 고충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9.18 사변 후 만주지방에서의 혁명정세에 급격한 발전에 커다란 우려를 느낀 사이토 청덕은 간도시철반 성원으로 덕만지방에 파견된 박석윤과 연변자치촉진회의 거두 전성호 연길 주재 만주국군군사고문 박두영 수급반공특무 김동한을 비롯한 친일적인 민족주의 세력을 내세워 1932년 2월에 연길에서 민생단을 조작하게 하였다. 민생단은 외형적으로는 민족으로서의 생존권 확보라든가 자유낙토건설이라든가 조선인에 의한 간도자치의 호울전 구호를 들고 마치 조선사람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경륜인 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실제상에서는 조선민족의 반일의식을 마비시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모해하여 인민들로부터 거립시키며 조중인민 사이의 쇠기를 박아 혁명대호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제가 만들어낸 간첩 모략단체였다. 민생단의 반동적 본질은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생활의 산업화를 조선민족이 나아갈 유일한 활로라고 설교한 이 단체의 조직 취지나 강령과 같은 문건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적들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 기간을 생전권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절대적 시기로 식민지 통치 질서의 기반 밑에서 암흑의 세계로 변한 조선과 만주를 자유와 자율의 대지로 묘사하는 한편 간도일대에 조선인에 의한 자유의 낙토를 건설해야 한다고 떠버리면서 마치도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만주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환영하며 간도일대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조성함으로써 저중인민과 저중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설린관계와 혁명적 유대를 깨뜨려 버리려고 획책하였다. 민생단이 철저한 반공주구단체라는 것은 그 발기인이라는 사람들과 창립 후 단장, 부단장, 리사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경력만 보아도 쉽사리 가늠할 수 있다. 이 조직에 발기인 들러서 그 성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온 경성갑자구락부 리사 조병상이나 매일신보 부사장 박석윤 연변자치촉진회의 전성호, 김동한 등은 다 애국애민을 부르짖는 민족주의자, 혁명가로 자초하였으나 예외 없이 일제가 오래전부터 선때를 묻혀 길들여온 반역아들이었다. 16살에 일본 유학을 가는 것으로써 친일의 첫 걸음을 뗀 박석윤은 도쿄제국대학 법과와 제국대학 연구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등 1,6급의 대학들에서 여유있는 수학생활을 하였다.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는 매해 청덕부 학무국으로부터 3천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해외 유학 후에 그의 직함은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였다. 동아일보 기자, 내일신보 부사장, 일본 외무성 척탕 만주국 외교부 참사관, 볼스카 주재 만주국 총용사 등 귀국 후 그가 역임한 직무들과 훗날 소일 중립조약 체결 시 일본 측 단장으로 그 조약문에 수표했던 외상 마쫘오카 요스케가 이끄는 일본 대표단 성원으로 1932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제연맹 총회까지 참석한 현란한 경력은 그가 일본 지배층으로부터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 있게 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로서의 박서균의 체면을 세울 수 있게 그러하여금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비난하는 사설도 쓰게 하고 장식 해명을 반대하여 청덕과의 정면 대결도 하게 하고 태평양 전쟁 말기 여운형이 주관한 건국동맹에도 관여하게 하였지만 민생단과 관련된 원안도 있어 간도지방에 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곱게 보지 않았다. 해방 직후 박대우란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양덕에 숨어 살다가 적발되어 민족 반역자로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서균은 재판정에서 일제통치하 조선사람의 민족 자치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이었다는 것 조선도 영국의 식민지들인 카나다나 남아연방과 같은 정치 발전의 코수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는 것 바로 이런 정치 리념으로부터 사이토 청덕과도 가깝게 지냈고 일본의 이름 있는 세계재패론자이며 동아연맹의 정신적 거치자의 한 사람인 이시하라 간지도 승배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는 또한 민생단의 창립 취지가 공산당과 유격대의 괴멸에 있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면서 민생단의 초기 목적은 순수한 생존권 확보에 있었다는 것과 이 조직이 일제의 지령을 받는 간첩추구단체로 전락된 것은 자기가 간도를 떠나간 후의 일이라는 것 반민생단 투쟁 과정에 혹시만 피해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것 자기는 일본인들의 조정을 받는 하나의 인형이 불과하였다는 것 등을 진술하였다. 박석윤의 고백에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은 역사만이 판정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실 여부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일제의 충견이며 신복이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논거로서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단 창출의 산파욕을 논 박석윤이 일본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라면 민생단 모략공작의 현지 하수인이었던 김동한은 러시아의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었다. 김동한의 인생은 공산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0월 혁명 직후에 벌써 러시아에서 공산당이 입당하였으며 고려공산당 군사부위원과 장교단장직을 역임하면서 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초에 연해주에서 일제에게 체포되자 인차 급전향을 하여 반공일선에선 친일특무가 되었다. 김동한은 민생단이 해체된 후 관동군의 승인을 얻어 그 후신인 간도협조회를 조작하였으며 백여 명의 반동들로 의형자위대라는 것까지 모아가지고 다니면서 혁명군 토벌에 극성을 부리었다. 그는 자기를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라고 착각할 만큼 일본인으로 철저히 동화된 자였으며 조선민족은 일본을 조국으로 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고창할 정도로 매국 배적 근성이 걸수에까지 사무친 수급역적이었다. 만선일보가 전하는 자리에 의하더라도 그가 귀순시킨 공산주의자는 자고만치 38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김동한이 죽은 후 일제는 연길 서호 공원에 그의 동상과 간도협조회의 현장기념비라는 것까지 세워주었다. 일제의 간도치안전략에 따르는 사상모략시책으로 간도성 내의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약 4천명을 체포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던 사회적 기반을 붕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이른바 민생단 전략의 실상을 잠깐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민생단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간도민생 해결을 목적으로 저직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지만 일제 침략자들은 그 당시 그 단체에 민족주의적 호우를 씌우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일본 사람들은 민생단의 간판을 민생거의 해결이라는 구슬로 현란하게 장식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나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그 단체의 우두머리들이 일본 영사관이 뒷문으로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을 인차 간파하였다. 적들은 만인의 예리한 시선 앞에서 민생단의 정체를 오래 숨겨둘 수가 없었다. 우리는 혁명적 출판물들과 구두강련을 통하여 그 정체를 제때에 밝아놓는 한편 반민생단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이도록 하였다. 간판에 현혹되어 뭣도 모르고 민생단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 조직을 인차 탈퇴하였으며 죽으로 전락되어 아메공작에 나섰던 자들은 군중의 선에 의해 적발 초단되었다. 민생단은 장립 후 얼마 못 되는 사이에 해체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제는 우리 대내에 민생단 조직을 고의나 박지 못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민생단이 없는 반민생단 투쟁이 계속될 수 있었으며 민생단 아닌 사람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무리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수립된 간도의 유격구들에서 3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모략에 있었다. 사이터 청독의 전면적인 지원과 영종 일본 용사관의 적극적인 배후공작으로 비출보았던 민생단은 1932년 4월 조선주둔군의 간도 파병과 함께 신임 청덕 우각기의 의사에 따라 해체되었으나 그것은 형태상으로 자취를 감춘 것에 불과하였다. 민생단은 해산되었지만 그것을 부활시키기 위한 운동은 김동한, 박도영 등을 추구로 하여 비밀리에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1934년 봄에 연길 헌병대장 갓도 학구지로, 패전 당시의 북중국특별경비대 사령관, 갓도 학구지로와 독립수비보호병 제7대대장 닭가머리 요시는 박도영을 비롯한 친일분자들과 함께 간도의 치안 문제를 다시금 협의하면서 민생단 조직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으로 민생단 모략 공작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민생단 조작이 만주성위 산하의 동만특위를 상대로 하는 사상모략 시책임을 명백히 하고 활동의 기본 골자를 첫째로 조선인 유격대에 대한 강력한 자체 붕괴분단 시책 둘째로 조선인 유격대에 대한 양도 차단 시책 셋째로 조선인 유격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항 귀순 권고 넷째로 투항 귀순자에 대한 보호, 정주감시 시책 다섯째로 투항 귀순자에 대한 직업 훈련, 생업 알선에 두었으며 연길 헌병대가 모략활동 전체를 통과를 하도록 하였다. 1934년 9월에는 민생단 활동이 강화되는 데 따라 생기게 될 귀순 투항자들을 일괄 처리하며 귀순자의 배후관계, 위장귀순 유무 확인, 세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기관으로 간도 협조회를 만들어내었으며 여기에 민생단을 통합하였다. 김동한을 우두머리로 하는 간도 협조회는 동만 특위의 반민생단 투쟁을 겸여하게 이용하여 여러가지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일본의 의머만 모략가들이 공산당과 항일 유격대를 상대로 한 사상 모략 공작의 기본 바탕으로 삼은 정치적 여점은 동만 항일 유격대의 조직 구성과 지휘체계에서의 특수성이었다. 그들은 인민혁명군이 저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무장력이라는 점을 하나의 본질적인 약점으로 간주하였다. 일제의 모략가들은 제 나름으로 중국인 간부들은 저선인 당원들을 신용하지 않고 부단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선인 당원들과 대립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바로 이 특수성을 이용하여 저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쇠기를 박으려고 하였다. 조선사람이 만주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저국의 독립과 민족해방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길을 쓰고 싸우는가? 왜 영양상 우세한 조선사람들이 중국사람들에게 메워 무의미한 싸움에서 피를 흘리는가? 빨리 각성하라. 토항기순의 길은 열려있다. 이러한 사상을 열심히 주입시키는 것을 민생단 사상모략공작의 주요한 선전여령으로 삼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민생단이 해체된 후 특무들과 주구들을 발동시켜 유격구들의 민생단원들이 수없이 침투된 것처럼 소문을 내돌리면서 견실한 간부들과 혁명가들을 모해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원시하게 하였다. 적들 자신도 단독공산당 파괴 경험이라는 비밀문건에서 처음에 민생단을 10명씩 조직하여 유격대 안에 들여보냈으나 다 붙잡혀 죽게 되어 더는 침투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사람과 중국사람, 노동자와 농민, 상부와 하부간에 허상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리간시키는 전술을 써서 공산주의자들끼리 싸우게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혁명대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교란작전에서 일본의 모략가들이 발휘한 소음씨는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 술책 가운데는 이런 수법도 있었다. 가령 동만특에서 어떤 간부가 지방에 순시를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오가는 길에다 이전의 지도사업차로 그 지방을 왕래하던 현급 간부나 국급 간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터기순시원이 그 편지의 수신인들을 어떤 인간들로 보겠는가? 단 민생단 투쟁이 극자의 길을 걷게 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만주성이나 동만특이 각급 효원당과 구당조직의 책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혁명색색의 일부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정파사대주의자들의 불순한 정치적 야망에 있었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 대열 안에서 지도적 지위를 독차지하고 상승일로의 길로 전진하고 있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을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데 정석시키려고 하였다면 다벌군성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지와 묵인 속에서 정파적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어로부터 사정없이 제거하고 자파세력을 확대하는 데 이 투쟁을 악용하려고 하였다. 남들이 차지하고 있는 방석을 가로타고 앉을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민생단이었다. 너는 민생단이니 자리를 내놓아야겠다거나 죽어야겠다고 선언하면 다였다. 이런 판결에는 상소가 있을 수 없었으며 또 상소를 했대야 통하지도 않았다. 일제가 유포시킨 민생단 침투설은 당과 대중단체, 군대의 모든 책임적 자리를 자파일색으로 갈아치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배권주의적이며 출세주의적인 역구에 불을 붙여주는 인하물질과 같은 것이었으며 그들이 민생단의 이름을 걸고 올리는 전정부지의 숙반 실적은 유격구의 혁명 역량을 모조리 겨살이 치우려는 모략가들에게 끝없는 리덕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은 저가가 합세하여 유격구를 마구 짓뭉개 놓은 셈이다. 이런 기괴한 결탁은 세계원호혁명전쟁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반민생단 투쟁이 이처럼 파시오국가의 군법이나 중세기의 정교형벌조차 무색해할 정도로 황당하고 가혹하고 전렬한 방법으로 진행되게 된 것은 일제의 간악한 모략과 그의 서가 넘어간 동만특위의 일부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암둔성과 그들이 추구한 목적이 비열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당시 그들이 민생단이라고 보는 표징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그것을 형태별로 분류해 놓으면 실로 수백까지나 되었다. 유격대의 식사를 보장해 주는 작식대원이 밥을 솔근 것도 민생단으로 몰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밥에 돌이 섞이거나 물에 밥을 말아먹어도 그것은 곧 유격구의 인민들을 병들게 하려한 승고로 되고 민생단의 작용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쓰는 조건으로 되었다. 설사를 하면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민생단. 한숨을 쉬면 혁명의식을 마비시킨다고 민생단. 오발을 하면 적들에게 유격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민생단. 고향이 그립다는 말을 하면 민족주의를 거취한다고 민생단. 일을 잘하면 정체를 숨기려는 수작이라고 민생단.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민생단으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고도라는 별명을 가진 화룡현의 반제동맹위원회 책임자는 재인강에 나가서 정치공작을 하다가 자의단원들에게 체포되어 30여 명의 애국자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자의단원들은 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목을 쳐서 죽이었다. 고도도 물론 그런 형벌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도의 목은 땅에 굴러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목에 살과 가죽이 훌렁 벗겨져서 등에 가붙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다. 이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치명상이었다. 고도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이에 적들은 사형장을 떠나가 버렸다. 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형장에서 가까스로 일어난 그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면서 등에 가붙은 살가죽을 목에 끌어다 붙이고 옷을 찢어 동여맨 다음 육시별이 험산줄령을 배밀이로 기고 굴러서 마침내 어랑천 유격구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나 고도의 상처가 완치되기도 전에 좌경군자들은 그를 군중 심판장으로 끌어내었다. 그가 조개죽으로서 혁명대열내에 깊숙이 잠복하려고 일부러 목에 상처를 내가지고 유격구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좌경군자들은 고도의 죄행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나 심판장에 끌려나온 군중들은 그들의 판결을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 심판의 조직자들은 고도를 살려두고 일정한 기간 거묘를 통해 그의 정체를 밝힌다는 판결을 내리었으나 뒤에 돌아가서 그를 암살해 버리었다. 반민생단 투쟁을 극좌의 수렁창으로 끌고 가는 데서는 이처럼 화룡현이 제일 과도하고 혹심하였다. 그것은 이 지방에서 당조직의 지도적 직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농락하였기 때문이었다. 숙반의 화살은 혁명실천에서 모범적이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들, 아첨과 굴종을 모르고 부리와의 타협을 모르는 견실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조선인 간부들 중에서 반민생단 투쟁을 제일 극좌적으로 벌린 인물은 김성도였다. 동만 특이가 왕청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거기서 김성도는 부하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절을 끼고 다니면서 특이, 현이의 간부들과 함께 술놀이와 화투놀이를 자주 하였다. 아내가 신여성 행세를 하며 살림살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의 집안일은 다 아동단원들이 토마타해 주다시피 하였다. 김성도는 아편꽃이 곱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동원시켜 아편을 심게 하고 그 지인을 받아 자기한테 바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줄곧 청렴 정치를 연불처럼 내었다. 이처럼 뒷생활이 개접질해한 김성도가 진실한 혁명가들을 민생단으로 걸어제낀 것은 어느 더 단위였다. 심지어 그는 아동단원들에게까지 민생단에 들었다는 자백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정치공작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영정 동웅천 아재트 책임자 김근수도 자경군자들의 마수에 걸려들어 사용장으로 끌려나갔다. 나는 민생단이 아니다. 정의심스러우면 나의 두 발목을 자르더라도 목숨만 살려달라. 두 다리를 자르면 도망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두 다리만 자른다면 손으로 노존을 겨뤄서라도 혁명에 이바지하겠다. 혁명을 더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이것은 사용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숙반 지도부는 도리어 저걸 봐라 저놈이 죽으면서도 민생단 작용을 한다고 하면서 끝내 그를 멍둥이로 쳐죽이었다. 숙반의 철퇴는 당 조직과 대중단체의 범위를 벗어나 유격대의 머리 위에까지 떨어졌다. 호미글게라는 도색적인 별명을 가지고 유격대에서 모범전투원으로 활동하던 양태옥도 민생단 모자를 쓰고 군중심판을 받았다. 제명은 거의로 총의 격발기를 못쓰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양태옥에게 호미글게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그가 자기네 조직책임자와 함께 삼포동 음식점에 내려가 집사대원들한테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부터였다. 그때 두 놈의 집사대원은 음식점 안에 들어가 아편을 피웠고 한 놈은 문전에서 버초를 쏘고 있었다. 양태옥은 엎치락뒤치락하며 그 버초와 격투를 하였다. 그런데 힘으로서는 그 놈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양태옥은 허리에 차고 간 호미로 집사대원의 면상을 긁어놓았다. 집사대원이 얼굴을 싸지고 너부러진 사이에 총을 거둬매고 삼포동 산등으로 숨이 가쁘게 치달아올랐다. 그는 비타를 터바우르면서도 총을 쏘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점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슬그머니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이상하게도 그가 기대하는 꽝소리는 나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태옥은 허미로 격발기를 쳐서 안전장치를 떨궜다. 하지만 허미등에 얻어맞은 격발기의 상처로 하여 그는 훗날 유격대에서 제거되어 적구로 추방당할 운명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좌경분자들과 정파사대주의자들이 민생단 본거지를 씌우고 극혐에 처했거나 유격구 밖으로 추방한 사람들은 대체로 허미 글개와 같이 목숨을 아낄 줄 모르는 영감하고 쟁쟁한 투사들이었다. 이런 투사들이 민생단 노릇을 하려고 가짜 권성이나 호미를 가지고 백주의 무장경관들의 수중에서 총을 탈취해내는 그런 모험을 했겠는가. 그래 심판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인간들에게는 그런 열혈 투사들이 민생단이라는 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반혁명에 가담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반별할 만한 지능도 없었단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판단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혁명에 참가한 사람치고 그런 정도의 판단력 저차 못 가진 천치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안도투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창지에서만도 수백 명의 조선사람들이 민생단 바람으로 학살되었다고 한다. 동만당과의 연계가 깊었고 간도의 실정에 무척 밝은 주보중도 자기 회상록에서 민생단에 걸려 죽은 사람의 수가 2천 명이나 된다고 증언하였다. 반민생단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한 사람들은 숙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로서는 감히 자행할 수 없는 악착스러운 방법으로 당 조직과 대중단체 성원은 물론 아동단 열성자에 이르는 모든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다. 숙반운동에 앞장에 섰던 김성도, 송일, 김권일 자신들도 나중에는 민생단이라는 판결을 받고 정사령을 당하였다. 송일과 김권일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으나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상급에 맹정맹동하다 나니 번이 아닌 과오를 범하였다. 나는 그들이 사형장에서 우리의 만세를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그 두 사람은 나와 중요한 노선상 문제를 가지고 논쟁도 자주 하였다. 그들이 사형장에서나마 리성으로 돌아와 냉철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박현숙이라면 왕청치고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력급의 신여성이었다. 눈이 별같이 반짝반짝한다고 하여 서왕청 사람들은 그를 새별눈이라고 불렀다. 예능의 조예가 깊은 그는 왕청에서 한동안 아동국장으로 사업하였다. 나이는 그닥 많지 않았지만 지하공작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여자였다. 그의 시아버지 최창원, 최 노털, 최창원은 현 반재동맹 책임자였다. 박현숙이 아직 최형준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그의 지도를 받고 있던 무단천의 아동단원들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통신연락을 부지런히 하였다. 박현숙이 돈을 주면 아동단원들은 상점으로 돌아다니며 유격대에 보낼 물품들을 구입하였다. 이 물품들은 새별눈의 손을 거쳐 비밀 유격대와 별동대 조직을 서두르고 있는 투사들에게로 전달되었다. 박현숙의 일거일동을 은밀히 주시하고 있던 적들은 그에게 체포령을 내리었다. 그날 새별눈은 결혼식을 축하해주려고 어떤 동료의 집에 가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집에까지 따라와서 박현숙을 내놓으라고 행폐질을 하였다. 자기 때문에 집주인이 봉변을 당하게 되자 천정에 숨어있던 박현숙은 더 참아내지 못하고 나 여기 있다고 하면서 경관들 앞에 뻐젓이 나타났다. 그는 감옥에 끌려가 살점이 뭉청뭉청 떨어져 나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저를 굽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면회를 오면 또 감지의 혁명가율을 써서 내보내주는 식으로 오히려 감옥 밖의 인민들과 동지들을 고무해 주었다. 그 후 경찰은 그를 석방하였다. 박현숙이 최형준과 결혼잔치를 하는 날에는 공산당 여자가 시집을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 하면서 백초구 경찰들이 무슨 낌새라도 맡으려고 세 명이나 끼어들어 술을 얻어 마시고 신부에게 노래까지 청하였다. 샛별로는 그 요청을 받고 혁명가율을 냅다 불렀다. 취의 중에 신부의 노래를 들은 경찰들은 그것이 혁명을 선동하는 노래인 줄도 모르고 공산당 여자가 대단한 유흥창이라고 하면서 재청까지 요구하였다. 박현숙의 남편 최형준도 혁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남부럽지 않게 가정생활도 하고 투쟁도 잘하였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총에 맞아서 절룸발이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지방공작에서 정전과 같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타고 다닐 말이 있는가 자동차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절룡거리면서 먼 길을 왔다갔다 하다 나니 남보다 이를 축내지 못할 것은 뻔하였다. 그런데 숙반 지도부는 그에게 서국분자라는 간판을 붙이고 민생단으로 걸어 학대하고 감시하였다. 박현숙도 민생단의 아내라는 기후로 지도 간부의 자리에서 빌려놨다. 이럴 때 그가 리온을 결심했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난 그 소문을 듣고 새별룬을 타일렀다. 민생단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어느 때든지 해결될 문제이다. 최형준은 처음부터 지하공작을 잘하던 사람이고 유격구에 들어와서도 투쟁을 잘하던 동무가 아니까 그는 리론 수준도 있는 혁명가이다. 그런데 왜 리온하려고 하는가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겠다. 그 후 우리는 박현숙을 소련으로 들여보내었다. 새별룬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반민생단 열파로 처목마저 떠올던 왕청 시절을 어떤 심정으로 회상하겠는지 모르겠다. 유격구의 인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동요하였다. 혁명이라는 것이 그저 그렇더라. 걸핏하면 저희들끼리 서로 죽일 내기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저 그 모양이더라. 조선사람들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간도 땅에서 농토도 개척하고 혁명도 개척했는데 그 선구자들을 다 잡아죽이고 죄에 내깔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심보인가. 이거야 영도권을 잡기 위한 숙청이 아니고 무엇인가. 권력을 위해서 지난 날의 의리나 인연마저 다 저어버리고 자기 편을 서슴없이 학살하는 것이 혁명이라면 이따위 혁명은 해서모래. 이런 도깨비 노름을 할 바엔 차라리 조작원석을 거느리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든가. 하다못해 산중에 들어가 주웅이 되어 목탁이라도 두드리며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겠는가고 사람들은 쓴 입을 다시며 생각하였다. 반민생단투쟁의 미친 바람은 이처럼 사람들의 인생관과 혁명관에 녹이 쓸게 하였다. 무의식 군중들은 자연히 혁명을 버리고 적구나 무인지경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혁명을 하려고 왔다가 혁명한테서 구박을 당하고 허공중에 뜬 신세가 되었으니 그들이 깃을 붙이고 살아갈 것은 과연 오대란 말인가. 혁명이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도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혁명이며 죽어도 정의를 위해 한 몸을 아낌없이 바치다가 싸움터에서 가빗게 죽어 영생을 얻는 것이 혁명이다. 그런데 영생이다 무엇인가. 혁명가들은 어젯날까지 한가마 밥을 먹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도살당하였다. 그러기에 해방 후 나는 반민생단투쟁 때문에 적구로 내려가서 귀순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선포하였다. 혁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들한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격구를 결별한 것이 어떻게 죄로 될 수 있겠는가. 무지한 산륙으로 하여 왕청의 강들과 고동하의 물이 선열로 걸어지고 간도의 어느 골짜기에서나 통곡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런 현실의 환멸을 느낀 나머지 사충항도 간도 땅을 결별하였다. 나는 가겠다. 여기서 이 이상 더는 비비린 애를 맡으며 살지 못하겠다. 공산당이 정치를 하는 것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동만당 지도부가 공산당을 망신시킨다고 하면서 북만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반민생단투쟁의 엄중성을 간파하고 진상을 더 구체적으로 여야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 당시 여영구 인민들은 적들의 터벌이 심하였기 때문에 수림 속에 들어가 토굴집을 짓고 살았고 혁명군은 유격고 오기에 병실을 짓고 생활하면서 인민들을 보호하였다. 유격대 병실에서 마을까지는 10월이쯤 가야 하였다. 내가 전령병들을 데리고 마을에 올라가 노인들과 다말을 하고 있을 때 홍해성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노인들과의 다말을 끝내자 그를 만나보았다. 지휘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합니다. 이거야 어디 억울해서 견디겠습니까? 왕총 땅에 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면서도 이르락 물고 참아왔는데 이 마음 고생만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겠습니다. 간도 땅에서 이런 송화를 받으면서 혁명을 할 바에는 차라리 국내에 나가서 지하투쟁이라 합시다. 여기서처럼 유격군 거지 같은 것은 창설하지 못해도 지하투쟁 같은 곳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공작비는 약방을 운용하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보상해드리겠으니 저 손으로 나갑시다. 홍해성은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사례질로 그에게 음성을 낮추라고 신호하였다. 해성도무,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소리를 당당하오. 청군님을 믿고 하는 말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그런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소. 나는 홍해성의 고백을 듣고 서굴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홍해성이 마저 유격구를 떠나려고 결심하였다면 이 왕청 땅에 남아서 혁명을 계속할 인물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암담한 생각조차 들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격구를 열렬히 사랑해온 처녀였다. 유격구도 그에게 큰 애정을 부어주었다. 그는 대담한 지하공작원인 동시에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인 아동들의 스승이었으며 면허증은 없으나 진단을 잘 내리고 치료를 잘하는 비전임 의사이기도 하였다. 동만당 지도부와 왕청현당의 간부들 가운데는 그의 치료를 받고 3년 묵은 엄병을 뗀 사람들도 있었다. 어물댄 사람들은 누구나 홍해성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였다. 간부들도 그를 재란둥이라고 칭찬하였다. 홍해성은 자기야말로 유격구에 필요한 존재이며 더욱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가 돌변하여 나에게 탈출을 호소한 것이다. 처녀는 그 한마디의 말만으로도 민생단으로 처형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믿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한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유격구의 공기가 얼마나 살벌했으면 그처럼 열정이 넘치고 투쟁력으로 충만되었던 홍해성이 탈출까지 결심하였겠는가. 동지들의 주검으로 뒤덮인 이 간도 땅은 그에게 있어서 이전날 그렇게도 순종을 바쳐 사랑하던 별천지도 보금자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성 동무, 그래서는 안 되오. 나 하나가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 혁명이 망하는가 흥하는가 하는 이 대목에 와서 고난을 참지 못하고 쉬운 길을 택한다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소. 고통스럽고 진절머리가 나더라도 여기서 민생단 문제를 수습하고 투쟁을 계속해야 하오. 이것만이 혁명가가 갈 길이고 혁명을 구원하는 길이오. 내가 이런 의사를 표시하자 홍해성은 눈물을 씻으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무도 막막해서 그런 말을 했으니 용서하십시오. 난 그 말을 하고 싶어 북만에 가신 장군님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나뿐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민생단 감옥에서도 대장 동지를 찾았습니다. 김대장이 언제 돌아오는가. 김대장한테서 소식이 없는가. 김대장한테 동만의 소식을 전달할 방법은 없는가고 하면서 대장 동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북만 운정대가 다 죽었다는 소문만 자꾸 나지 않겠습니까. 일본 놈들도 그렇게 신문에 내고요. 홍해성은 치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얹었다. 나는 그의 눈굽에 맺히는 핏방울 같은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자책을 느꼈다. 홍해성의 말은 나로 하여금 조선의 혁명가로서 자기에게 지어진 책임을 두고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혁명이 이 모양 이 꼴대로 타살되고 마는가. 아니면 부활하여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엄숙한 시점에서 만일 수천수만의 생명들을 위협하는 숙반의 무분별한 살인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조선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단민생단 투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동만당 지도부에 제기하였다. 만주성의 순시원도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회의 소집을 발견하였다. 며칠 후 나는 한 장의 통신권을 받았다. 그것은 다홍에서 동만지방군정간부들의 연속회의를 소집한다는 통지서였다. 출발을 앞두고 나는 작식대병실을 찾았다. 몇 달째 민생단 혐의를 받고 울적해 한다는 홍인수 어머니를 만나 북만에서 마련해 가지고 온 옷감을 선물하려는 것이었다. 민생단 혐의자에게 선물을 주면 대장도 숙반지휘부 사람들에게 걸려둘 수 있다고 전우들이 경고하였으나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였다. 인도주의가 죄로 될 수 있다니 그게 될 말인가. 오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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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